아시다시피 랜덤으로 제시되는 챌린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성공하면 뱃지 두 개를 획득합니다 도전할 챌린지 보여주세요 환희세용 나연 선배님의 ADCD입니다 그러면 공유민이 준비되면 음악 주세요 잠시만요 여기가 뭔데요? 아 여기야? 나연 선배님 음악 주세요 화이팅 뱅킹 거부할 수 없을 걸 I got the hand to me I got the hand to me That's the pain I've been one 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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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잘했어 잘했어 다행이다 4번째 장면은 뱃지 두 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